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우리 구역사 내에서 찔레꽃 찔레꽃 동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가다가 진해치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자 음악도 좀 들려드릴까요 아모레 파티 음악을 해보겠습니다. 소설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텐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될 인생은 지금이야 소설같은 한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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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은 소설같은 한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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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은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 눈 씹자, 마이 눈 씹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이제는 더 있어 슬픈이야 나이 눈 씹자, 마이 눈 씹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눈이 내린 거품일 뿐이야 다가오는 사랑 두렵지 않아 암마를 파세 암마를 파세 암마를 파세 마리모에 쏜 하세처럼 사랑도 지나가진 날 끝이 없는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 눈 씹자, 마이 눈 씹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언제나 더 이상 슬픈이야 왕상은 한 번에 일세려 연애는 그 속에 결혼은 선택 다시는 쉬는 대로 가는데 물론 이별의 방법일 뿐이야 다가오는 사랑 두렵지 않아 나이 눈 어머니 가슴이 뛰어 여건 마이 나는 눈빛 진짜 너무 반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찾게 된건데 진짜 꽃이 한기가 냄새가 어디까지 날라갑니다. 진짜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송전구 역사 한 며칠은 잘 피가 있겠는데 언제 다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분께는 꽃냄새가 너무 많이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좋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